Q. 마사지 그래도 뭐 장비를 크게 문제 없이 쓰고 계시네요? 이거는 뭐 업체에서 사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커스텀 수상 때문에 화가 나요? 아니 이 바이브 VR을 샀거든요? 근데 무선 어댑터를 PCI에다가 넣어야 해요 PCI를 저걸 다 저렇게 버렸어요 세워두니까 근데 지금 저 세워둔 게 어댑터를 꼽아둔 거잖아요? 이렇게 라이저 케이블이라고 휘어지는 그래서 막혀진 포트에도 그 케이블을 꼽아서 밖으로 빼서 꼽아서 쓰시면 임시로 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커스텀 순행 웬만한 추천 안 드려서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왜냐면 유연성이 중요하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캡쳐보다 갑자기 맞춰서 캡쳐보다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저거 나 팔까? 560만 원인 가지고 사는데 원래 380만 원짜리인데 커스텀 순행이 고민비를 보통 이제 다른 업체들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솔직히 조립하는 거야 그렇게 엄청나게 그게 아닌데 이제 나중에 뭐 AS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문제 생길 여지가 이 기성품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높아서 아 씨 겉멋으로 샀는데 일단 장비를 봅시다. 이거 언제 세팅 하신 거예요? 원래 세팅? 이거요? 방송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언제죠? 한 2년 반 전? 그때도 업자 하시는 분들 불러가지고 하신 거예요? 제가 다.. 루리웹인가? 거기에 투컴인데 마이크 하나로 투컴에다가 마이크 둘 다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막 Y자로 해놓은 선 빼가지고 그때 이제 막 마이크 두 개 살 돈이 없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했었는데 Y자 케이블로 이렇게 하니까 한 쪽은 크고 한 쪽은 작고 이게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여태 쓰고 있었어 근데 마이크는 그냥 한 대 더 사고 그냥 근데 이걸로 하면 한 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어 그래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쓰더라고요 마이크요? 필요 없어요 그쵸 솔직히? 별 차이 안 느껴져요 솔직히 어느 정도끝만 사시면 솔직히 정도만 사도 세팅 같은 걸로 해서 좀 많으시면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애초에 이렇게 멀리하고 두고 쓰면 더더욱 의미가 그게 없죠 이렇게 막 거의 소라댕키 그러시잖아요? 저건 왜 저래요? 어떤가요? 아 저거요? 저거요 주먹을 쳐가지고 여기 여기가 빡 쳤잖아요 그래서 붙였는데 다음날 배가다가 또 죽어서 딱 치니까 얘는 하나만 필요한 거야? 네 그래요? 저 두 개 샀죠? 뭐 있으면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케이블로 받으려면 왜 잘못 샀어? 설마 잠시만요 이거 두 개는 맞거든요 네 한쪽이 다르죠 네 이거 두 개네 네 근데 양쪽이 똑같잖아요 이런 거 안 돼요? 네 규격이 달라요 아 씨 각하고 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이건 이제 각 대 원인 거고 얘는 아 각 대 각이구나 대박 안 돼요 이거 오늘 연결 못 해요? 지금 게임 컴 이건 할 수 있는데 손님 컴 손 빼놓고 가는 건 못하죠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데 있다 5인패는 다른 게 필요 없나봐요 이게 5인패예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이거는 없어도 지금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걸 제가 추가로 사라고 한 이유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인 아웃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게임 컴 마이크를 이걸 쓰려면 여기 아웃으로 이제 사블러 빼내가지고 받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쓰는 건데 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게임 컴 받는 건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예건 2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톤백이구나 추가로 포트가 더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컴터 여러 대 더 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소리를 막 이상한 구멍으로 받는다 랜선 구멍으로 어 네 옵티컬 케이블이라고 해서 빛으로 이렇게 막 와 어두운 문 잘 안나? 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안에 이제 케이블 안에 빛이 지나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렇게 심하게 구부리거나 하면 소리가 안 나요 아하 고장이 나지는 않는데 이제 빛이 절단되는 그쵸 빛이 막히면 아 그래서 이거 장점은 노이즈가 절대 안 넘어요 왜냐 빛이니까 아 그래서 이걸로 했을 때 엄청 좋죠 아 진짜 노이즈가 심해요 아 그래요? 막 하다가 삑 삑 저는 안 나는데 이거 모니터링으로 해가지고 수업시간 수업시간인데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 삑소리가 계속 난다고 주기적으로 이거 뭐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찍고 있어요? 네 찍고 있어요? 네 아 반가워요 아무튼 몰랐어 일단 저거는 이제 딱 버려야 돼 왜냐면 여기다가 온갖 적발 닭발 그냥 동물들 발이랑 발 다 쏟고 앉아 앉아 고맙습니다 뺄까요? 야 이게 어떻게 이걸로 연결이 되나? 신기하네 위에 게 게임컴이고 아래 하얀 게 송출컴이죠? 뭐야? 이게 송출컴이죠? 네 송출게임 진짜 옛날 세팅이네요 그쵸 아날로그식 세팅 이게 무슨 케이블이 이렇게 많아요? 무슨 케이블이요? 와이크 케이블 하고 이걸로 아 이거 하다가 아까 삑소리 한다고 했잖아요 아하 하다가 막 때려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던 거 이게 문제인가 싶어서 스피커는 왜 녹이 쓰러 있어요? 아 거기도 이제 족발이랑 족발이랑 이건 뭐지? 그건 이제 게임컴에 들어가 있는 사운드 아 이제 이거는 프로가 없는 거죠? 사블로 받을 거니까 아 맞다 여기도 케이블 하나 있어요 와우 아싸 케이블 더우세요? 이런 빨리 얘기하지 더 아 전 말 안 했는데요? 영화 3도로 내가 쳐줄게 냉장고에 땀 흘리니까 지금 수건 갖다 줄까요? 저 원래 아니요 원래 땀을 쉽게 흘려요 땀 쉽게 흘려요? 어 근데 태양인이구나 이거 소스 좀 부족하면 제가 카메라 옆에다 한 대 더 넣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전 신경 안 쓰고 있어 편집으로 떼오면 되죠? 이게 메인컴 이게 게임컴 이게 송출컴 굉장히 특이하게 세팅해 두고 쓰시네요 그래요? 보통 메인이 이렇게 하고 게임에 집중을 하는 아 그쵸 그쵸 근데 저는 게임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많이 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다 송출컴에다가 이제 OBS 띄워놓고 여기 정면 보고 약간 얘기하고 게임은 약간 옆모습 게임 잘하는 애들 막 아 이태준 막 뜨뜨뜨뜨 님 이런 사람들은 약간 옆모습으로 하잖아요 그쵸 나도 옆모습하면 좀 잘해 보이지 않을까? 캡쳐보드를 바꾸시는 거죠? 추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있는 게 불편한 게 엘가토 HD 60% 네 개쓰레기 아 그래요? 뻑 개많이 나고 뭐 하면 잡혔다 안 잡혔다 하고 막 아 노시그널 떠가지고 아예 노도 아 어떻게 해도 안 되고 막 아 약간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번 푸실뻔 했어요 엘가토 근데 나름 2년 반 잘 붙여줬는데 네 그래도 좋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뭐 도라이바? 아 저기 있어요 가방이 도라이바? 네 도라이바 여기 있는데 어 저 가방 있는데 검은색깔 저거? 전동이 있어서 지렸다 이게 도라이바예요? 네 와 이거 둔긴데 뭐야? 이렇게 쓸 수 있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지려 좋아요 이거 얼마예요? 한 10 얼마 할까요? 10 얼마 도라이바가? 네 네 1,800원인데? 아니 전동이니까요 당연히 오오오오 지렸다리 그리고 오래 쓰셨으니까 혹시 접종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원래 호흡기에 별로 안 좋거든요? 아 저 호흡기 강한데 이거는 아 안 뗀지 몰라서 어? 어 미안해요 뭐 눌렀는데 뭐 나왔어 컴퓨터 맞춘지 그렇게 오래 안 되지 않았을 아니요 모르겠네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샀건데 아 그래요? 네 3년 됐다 이거 어 그러면 라이젠 1세대인가? 뭐 방송품 쓸 게 문제 없었어요? 아 캡쳐보드 노시건을 막 들고 그랬다고 했죠? 네 그럼 그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컴퓨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아 진짜요? 라이젠 1세대죠 이거 1세대요? cpu 1600 이런 거 아니에요? 맞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라이젠 초창기가 캡쳐보드 회사들이 드라이버 지원을 제대로 좀 늦다 보니까 음 새로 나온 제품이라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드라이버 최신 버전 깔고 막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되셨을 건데 이제 안 하셨을 테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제 갖다 버려야죠 이거 아 진짜요?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왜 무선으로 안 쓰고 유선으로 쓰세요? 어떤 거요? 이거요 어떤 거? 와우스 이거요 지프로 아 그거 충전했어 어제 그 충전 자동 충전 패드 있는데 그거 쓰시면 되는데 그거 너무 작더라고 100fps 유저도 좀 실력파라 아 어쩔 수 없죠 저감도 저감도 실력파는 어쩔 수 없죠 아니 그걸 안 들고 와가지고 깜빡하고 어떤 거야? 그 바람 하는 거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붙이고 쓰세요? 모니터? 어떤 거 붙여요? 저거요? 그게 뭐예요? 테두리 아 이거 테두리? 이것도 떼쓰세요 아니 껴줬지 뭐 상관없어요? 이것도 족발 먹어가지고 지금 맛있어졌잖아요 맛있어졌 이거 새로 나온 거네요? 프로 X가 진짜?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쵸? 키보드는 근데 거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지고 왜요? 부서집니다 왜? 게임하다 거의 한 달 이것도 한 달 안 됐어요 게임을 어떻게 하세요? 게임이요? 대단한데 요즘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팍 치면 부서진다니까 구라제거기? 네 이게 은행 프로그램들 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실때만 깔고 웬만하면 방송 같은 거 할 땐 지우시는 게 좋거든요 은행 프로그램을? 네 웬만하면 이걸 돌려가지고 많이 깔려있으면 느려져요 아 느려지면 또 안 되지 그쵸 필요한 게 뭐였죠? 그리고 또 세팅하시는 것 중에 사운드 이거 일단 확인 한번 이거 지금 되나요? 아니요 지금 이제 이제 캡쳐보드 다운받고 사운드 이것도 다운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사운드 그거 할 때 그것도 할 거예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사운드를 보정을 넣는다고 해야 되나? 보정하고 나 그거 해야 된다 뭐요? 오토튠 혹시 아 네네 가능한가요? 진짜 이거 불가능할 거 같은데 될 거예요 오토튠 내가 해야 돼 왜냐면 아 이거 모든 비밀번호거든요 알려드릴까요? 아니 아니 필요 없어요 이거 만들 때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비밀번호가 난 이거 마지막에 딱 아 아 모자이크였어요 OBS세요? 아니면 엑스플리스? 저 OBS 깔끔하게 깔끔하죠 검짜라는 OBS죠 그쵸 아닌가? 1세대 맞네요 1700 아 그런가요? 필수 실수로 방송을 끄고 실수로 방송을 켤 수 있는 그거 방지 아 누르면 아 시작할까요 끝낼 때도 혹시나 실수로 버튼 누르다가 잘못해서 끄고 뿌리면 그냥 진짜 누르면 바로 꺼지거든요 아 맞아요 원래 근데 이걸 해두면 이제 한번 뜨니까 막아주죠 아 그렇구나 오메 제 사무실에도 지금 세팅해놨거든요 그건 사람 불렀어 괜히 불렀어 거기 뭐 하는데요? 그 약간 저 기획물 아 약간 그 뭐라래 기획 컨텐츠 약간 방탄노래방 해가지고 방탄노래 떨어지고 노래 맞추고 옛날에 기획물이라고 하길래 약간 멍 기획 기획 컨텐츠 아 그 뭐 의미가 맞긴 한데 뭔가 좀 기획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나는 많은 거 같다 싶었어 제일 음란한 사람 TOP2 사블 어? 어? 뭐야? 어? 어? 인터넷이 끊겼는데요? 저 건든 거 없는데 게임컴 케이블은? 이게 됐다 오 네 됐어요 랜선이 그 제가 한번 공유기를 던진 적이 있거든요? 왜요? 공유기를 왜 던져요? 열바닥에 던질 게 없어가지고 공유기 바닥에 있는데 공유기로 바로 찼다 놀래서 빡 찼는데 그때 공유기 선이 하나 풀어졌어 그래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그럼 케이블을 바꾸면 되잖아요? 케이블 바꾸면 되는데 귀찮아서 쓰다가 랜선 수명이 길더라고 생각보다 그냥 하나 사서 바꾸면 되잖아요 괜히 이렇게 위험하게 하다가 갑자기 게임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 그럼 그거대로 콘텐츠다 콘텐츠 제가 프로 방송인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얘 효능은 뭐예요? 일단은 광케이블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거랑 내장에 있는 거에 비해서 외장에 있는 게 노이즈 자체도 케이스 안에 이게 있는 거는 품질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바꿀 때마다 그냥 내장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송사 맞춰도 되니까 그렇구나 훨씬 더 나중에 업그레일 때 더 용이하고 부품질과 유연성을 더해주는 그렇죠 장비 교체나 이럴 때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냥 내장 쓰는 거랑 이거를 추가해서 쓰는 거랑 그게 달라요 음질의 차이비 음질이라고 해야되나 들으면 잘 들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보정이 들어가 있는 느낌 확실히 게임 들으면 뭔가 내장 쓸 때보다 좋아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노이즈가 덜 타는 거고 오 그렇구나 네 근데 블라스터를 여기다 까네요? 게임컴에다가 게임컴 소리를 이걸로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넘겨주는 거죠 송출컴으로 그리고 송출컴에서 마이크만 따로 따가지고 사블로 넘겨주고 게임컴으로 다시 받는 거고 그래서 마이크 하나로 아 게임컴 마이크도 써요 아 그렇구나 네 딜레이는 없나요? 없어요 아 아 다 영원해 한 번 세팅해두면 건들실 일은 없습니다 여기는 아예 건들실 일 없고 그럼 나중에는 여기서만 뭐 에코라든지 오토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두고 거기 여기서 버튼 하나 클릭하면 아 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몇 개 살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아 소프트웨어를 네 뭔데요? 29달러? 네 10만원? 네 왜 돈 쓰기가 참 쉬워 그죠? 아 아 아 아 보안 질러 보실래요? 최대한 할지 아 근데 지금 열어두고 해도 되나요? 네 상관없는데 왜냐면 민원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원래 방송에서 최대 성량 어 된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오토튠이랑 이제 그거 해드리면 되겠죠 피치 올리는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는쟁이예요 됐다 아 아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재부팅 한번 해서 확실히 켜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아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아 부팅 좀 알려드리고 너무 어렵다 절대 못한다 이거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 쓰면 괜찮을 거예요 아무튼 끝입니다 우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다 아 고생하십니다 고마워 눈쟁이야 눈쟁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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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